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린스완. 그러니까 녹색 백조라는 거예요. 백조? 이건 언어가 좀 잘못되는 건데, 그렇죠? 녹색세라는 뜻인데, 저게 과연 뭐고, 저게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저 풀리포트,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리포트, 저 풀리포트에 대한 브리핑을 여러분께 아주 그냥 풀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보조만 맞추는 사람이고요. 일단 그린스완이라는 게 뭐예요? 뭐,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 블랙스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뜻하지 않은 리스크, 위험성이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해서 블랙스완이라는 용어가 아주 유행을 했었고요. 그린스완은 그것과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리스크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 세계 산업 구조가 아주 그린 산업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찾아오는 그런 예기치 못한 위험들, 그런 위험들이 산업을 완전히 재편시킬 것이다 하는 뜻에서 그린스완이라고... 그런데 그거는 한의원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한 2, 3년 전부터 주요 연기금 펀드라든지 아주 큰 글로벌 IB 은행들이 석탄발전소라든지 또는 친환경적이지 못한 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퍼지면서 금융권, IB 쪽에서 나온 얘기가 그린스완이고요. 그런데 그건 금융 쪽에서 제한되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전 산업으로 저런 위험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린스완에 대한 개념은 좀 잡힌 것 같아요. 탄소 배출권도 그렇고 RE100이라는 용어도 한병학위원 때문에 알게 됐는데 어쨌든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 그리고 지자체 정부 이런 데서도 다 우리 살아야 되겠다라고 탄소 배출을 비롯한 환경 규제에 나서는데 이게 그냥 규제 정도가 아니라 산업의 생태계 전반을 바꾸는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고 있고 또 그게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상황과 맞닥뜨려지면서 더 빠른 스피드로 그쪽으로 간다라는 건데 실제로 탄소 배출 감축이 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요? 계량화하기는 아직은 쉽지가 않은데요. 제 슬라이드에 보시면 3번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탄소 배출권 가격 좌측에 있는 게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거든요. 저게 많은 규제를 받는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EU는 탄소 배출권 가격을 앞으로 30유로 근처에서 계속 상영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줬던 양들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자기가 걷어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철강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던 얘기죠. 애플이 자기 모든 벤더들한테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고입니까? 강제입니까? 아직은 강제는 아닌데요. 과거 한 2, 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설정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타임 프레임을 설정을 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러자마자 바로 반응을 한 번 했었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닌데 슬라이드 한 35페이지 정도 한 번 보여줄게요. 그런데 하이닉스가 반응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뭘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한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폭적으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폭적으로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내에 공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를 할 수 있는 민간기업들이 PPA라는 제도가 대부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구매계약의 약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국회의원도 발의를 하시고 정부도 약간 대안들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으나 요구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거죠. 빨라지고 있고 대표적으로 35페이지? 35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좌측에 있는 슬라이드가 그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TSMC 얘기입니다. TSMC가 삼성과 경쟁 회사이죠. 그러니까요. 비모리 쪽에서. 그런데 한 2주 정도 됐나요? TSMC가 7월 8일이네요. TSMC가 920메가짜리의 해상풍력 해상풍력 단지에서 나오는 전력을 갖다가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개발업체한테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TSMC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에서 글로벌 1위 해상풍력 회사로부터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사서 씁니다. 그건 이제 화석연료로 만든 에너지 안 쓰고 천연연료를 쓴다 납품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바로 우리보다 좀 빠르다는 거죠. 애플의 그런 심각한 얘기네요. 애기가 있기 전에 벌써 한 거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만이 지금 원전을 없애면서 15기가의 해상풍력을 지금 짓고 있거든요. 3년 전에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미 설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기가입니다. 15기가면 어느 정도 양이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2030년까지 12기가 하기로 했으니까요. 재생? 해상풍력만 해상풍력만 원전 한기면 어느 정도? 원전 한기가 1기가죠. 원전 15개? 15개? 15개인데 물론 발전 양으로 보면 훨씬 낮습니다. 해상풍력이 발전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엄청난 규모의 해상풍력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41페이지 보시면 41페이지 그것과 관련된 슬라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만 지도가 나오네요. 이미 지금 계획이 다 확정이 됐어요. 15기가 중에서 10기가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 정도로 대만의 계획이 아주 공격적이고요. 대만은 IT 위주의 국가다 보니까 관련된 윗단에 있는 고객들이 대부분 다 글로벌 IT, 빅텍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다 RE100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이 친구들이 먼저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준비가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RE100이라는 게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한 것처럼 여기에 납품하는 회사들은 제품을 천연 제품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들 때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를 써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회사들은 사실은 이미 다 그거는 37페이지 슬라이드에 나와 있고요. 이미 다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입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04개였고요. 지금은 한 250개 가까이 됩니다.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은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자체 전력 수요를 위해서 한 것이고요. 2단계로 가서 자기들한테 납품하는 기업들까지도 지금 좀 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유럽만 하더라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차 공장을 짓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전기차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되는 게 뚜렷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까지도 지금 그렇게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게 현재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보통 국내의 배터리 셀 3사들이 국내 공장을 안 짓잖아요. 그렇죠. 국내 공장을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업체들이 수준은 우선하게 했는데 국내의 셀 공장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는 전혀 지금 나오지 않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린 스완입니다. 40페이지 보시면 재밌는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40페이지에 이제 위에 있는 차트가 국내 배터리 3사의 해외 공장과 한국 공장의 이제 예산 캡합니다. 지난 파란색이 한국 공장 캡하고 나머지가 해외 공장인데 국내는 20기가 와트하우에서 멈춰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이 300조를 넘게 수주를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수주를 받고 있는데 국내 셀 공장을 안 짓는 거예요. 이제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2017년이나 2025년이나 그 진한 파란색은 똑같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네요. 국내 셀 공장을 많이 지었으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용이 하락의 강도가 훨씬 낮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린 스완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일단 수요를 많이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차가 줄어드는 것은 누구나 다 이제는 인정하는 사항이잖아요. 대세인데 대세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 많이 줄어들고 전기차로 가다 보면 또 거기서 줄어드는 비중도 좀 있기 때문에 대형기관차 줄어드는 것보다 몇 배수로 사실은 전기차 각대를 더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뭔가 수요를 진작하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는 현재까지는 보조금만 주고 업체들한테는 해외에 있는 것처럼 의무 판매 제도라든지 또는 유럽처럼 대단한 징벌적인 탄소 배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그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40페이지 우측에 있는 공장이 지금 이제 삽을 아직 뜨기 전에 테슬라의 공장입니다. 아 이게 중국이에요? 네. 독일의 공장이에요. 독일 공장. 베를린 근교인데 여기 슬라이드를 자세히 보시면 소나무로 아주 울창하게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 보호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뭐 저기 그린벨트 저런데요. 강원도 횡성, 정선 이런 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아무리 봐도 여기가 제일 좋고 시당국도 이제 그래 여기 하자 이렇게 해서 삽을 떴는데 나무를 다 베버렸네. 환경단체가 가만히 안 있죠. 그렇죠. 환경단체가 나서가지고 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야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소속을 했습니다. 거기 녹색당 같은 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같으면 이런 송사가 벌어지면 유럽은 뭐 수년이 흐르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속도를 중요시하고 공장 하나 짓는데 1년도 안 걸립니다. 테슬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 할지 말지를 했어야 될 건데 독일 법원이 일주일 만에 결정을 내려줬어요. 사법체계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무슨 소송을 일주일 만에 해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사실인가 하고 봤더니 해도 된다 하고 독일 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렇겠냐면 이유는 뻔한 거죠. 소나무를 베어내서 환경을 훼손하지만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기차를 갖다가 빨리 변환을 하면서 나오는 거기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 환경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생긴. 그럼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보형을. 일주일 만에 테슬라 손 당신들 공장 지으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행정관료들도 잘 안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가총액이 높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용을 창출을 하고 있죠. 미국 내에서도 테슬라의 이번에 사이버트럭 이게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세워지기로 했는데 그거를 유치하려고 모든 주들이 나서가지고 서로 앞다퉈서 베너핏을 제공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땀 권양 주고 그러니까요. 세금 깎아주고 그게 이제 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환의 시대에 가장 큰 이슈는 고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 산업들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을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 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질문을 한 두 가지 드렸는데 그 질문의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야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 독일 법원에서 저 울창한 삼림을 다 어떻게 뭐 황무지로 만들고 거기에 테슬라 공장을 지으라고 일주일 만에 판결을 내려줄 정도로 이게 정말 리얼한 현실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발전의 전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전략이 글로벌이 확산된다면 우리는 그걸 분명히 투자의 관점에서 활용하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오랫동안 주장하셨는데 요즘에 개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병하 의원이 3년 전부터 주장하는데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산업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구산업과 미래산업을 비교해 보면 전기차, 수도차, 내연기관차, 재생에너지, 석탄, 천연가스, 원전 이거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건 우리는 아직도 저 풍력, 태양광 태양광 이거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직 저 마이너한 조그만 거고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저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그냥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죠. 페이지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좌측에 있는 차트가 이게 글로벌 발전 설비들 신규 발전 설비들의 비중 차트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게 신규 설비, 발전 설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얼마냐 이건데요. 67.7%죠. 2018년도가 그런데 2019년도에는 용이 넘지만 70%가 넘었습니다. 10개가 지어지면 7개는 재생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발전 설비의 70%는 재생에너지다. 70%가 재생에너지고요. 우측 차트를 보시면 투자 금액입니다. 에너지원별. 재생에너지 투자가 3천억 달러를 넘었었고요. 2018년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석탄, 가스 원전 다 합쳐도 반이 안 되죠. 재생에너지에. 그 정도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이미 재생에너지로 뒤덮인 상태이고요. 24페이지를 보시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발전단가의 하락 때문에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여주는 차트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너무 어려운 작업들이니까 미국의 라자드라는 기관에서 매년 이걸 발표를 하거든요. 라자드는 주요 발전단지들에 자기들이 투자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죠. 2010년도에 보시면 태양광부터 풍력까지 다 높잖아요. 기존의 콜, 석탄 발전이나 복합 가스 발전보다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급락을 한 차트가 보이시죠. 이게 보조금을 제외한 기준의 차트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재생에너지가 발전 단가 면에서 컨벤셔널 에너지보다 낮아진 것은 한 3, 4년 정도 됐고요. 제일 낮아요? 네. 계속 이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기술의 발전이 매년 있죠. 예를 들면 풍력 터바이는 계속 커지죠. 계속 커지고요. 태양광의 발전 모듈들은 효율이 기술적인 발전으로 케미칼이든 어떤 효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패널당 생산하는 전력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석탄은 환경 이슈, 그리고 원전은 안전 이슈 때문에 계속 관련된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경쟁할 수 있는 단계가 이미 보조금 뺀 거죠? 보조금 뺀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뺐다는 것은 보조금을 감안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안 받아도 이게 싸다. 그럼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고 다음 페이지, 2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영국의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차트가 영국의 해상풍력에 입찰했던 단가입니다. 퍼스트 라운드가 한 6년 전쯤 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메가와트 아워의 해상풍력을 생산하는데 110에서 120파운드 정도를 업체들이 써냈어요. 이런 업체들이 됐고요. 서드 라운드 한번 보십시오. 초록색으로 된 점을 찍혀있는데 이게 40파운드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의 가격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몇 년 사이에 북해의 바람이 10배씩 더 세게 불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터빈의 크기가 커지면서 그렇습니다. 퍼스트 라운드만 하더라도 한 5메가와트급 정도가 표준이었는데 이 서드 라운드에 들어온 터바인들은 8에서 10메가와트급 정도가 됩니다. 하나의 크기가. 그리고 훨씬 더 이피셜스가 높은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영국의 전력 도매 가격 51.9파운드 그리고 영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짓고 있는 힌클리 포인트 원전이 한 끼가 있습니다. 그게 92.5파운드니까 훨씬 더 싸고요. 반 가격이 반보다 더 싸네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은 원전을 지으면서 소비자들이 고정 가격으로 30년 이상을 이 돈을 내야 됩니다. 92.5파운드를. 그런데 해상폭력은 1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전력비 부담이 확 낮죠. 낮아서 영국의 감사원이 감사를 했어요. 지금 힌클리 포인트 원전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Too expensive and risky. 너무 비싸고 위험하다. 위험하다. 원전은? 그렇죠. 그러면서 해상폭력의 목표량을 2020년이 10기가였거든요. 그런데 30기가로 상향을 했죠. 제가 영국에 2년 살아왔잖아요. 영국 바람하고 한국 바람하고 완전 다릅니다. 다르죠. 스코틀랜드 바람하고는 영국 얘기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댓글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영국 특히 북해 지역에 바람이 엄청나죠. 발전 효율로 보면 해상폭력 발전기가 한 50에서 60%의 효율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천연가스 발전기급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그 효율이 30% 수준 정도로 나옵니다. 해상폭력이.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하기에 우리나라와 영국의 바람도 다르지만 서울과 제주도의 바람도 다르죠. 그렇죠. 해상이니까. 유럽 얘기만 아니고요. 26페이지를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미국도 통일합니다. 미국은 아직 해상폭력 시장이 열리기 직전인데요. 미국은. 거기 26페이지 좌측의 하단 차트를 보시면 메사추세스 코네티칸 뉴저지인 뉴욕에서 아주 빽빽하게 주들이 해상폭력의 목표치를 발표를 했죠. 진짜 저건 빽빽한 건데 뉴저지는 확정이 된 겁니다. 단도 넓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해안선이 길고 여기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은 지역이잖아요. 별로 그렇게 못 느끼겠던데. 아니 여기 조금 많습니다. 많아요. 제가 그쪽에 살았으니까 알죠. 그런데 이 주들이 재밌는 것은 자기들끼리 막 서로 지금 피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 유치하려고? 서로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목표도 막 올리고 그리고 항만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어떤 니네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피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 잉글랜드라는 게 메사수세스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 보스턴을 중심으로 한 그쪽 동네인데 그 위에 있는 사진 보니까 원전을 그냥 해체한 다음에 폭력을 지어버리는군요. 보니까 보통 전력 수요가 미국은 이쪽에 많이 있거든요. 동북부 해안선 따라서 대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있고요. 거기에 석탄 전용가스 원전 발전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재생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해외 주식들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예가 아주 흔합니다. 미국에서 보면 미국의 여러 유틸리티 회사들 중에서 미국은 민영화가 돼 있으니까 그 회사 주식을 보면 그 가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죠. 우리처럼 규제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미국의 유틸리티 회사 중에서 가장 시총이 큰 회사가 Next ERA라는 발전업체가 있습니다. Next ERA ERA 새로운 시대 ERA ERA입니다. 그 회사가 시총이 한 130조 정도 하거든요. 130조 정도 하는데 나머지 위권의 회사들이 대부분 다 50에서 60조 70조 그러면 화석은행업계에서 전기 내는 그렇습니다. Next ERA가 20년 전부터 풍력발전시장이 뛰어들어서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더블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한전이 시총을 합니까? 매출액이 60조 정도 되잖아요. Next ERA가 매출액이 20조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00한 30조하고 한전은 매출액이 60조가 넘는데 시총이 12조? 13조. 또 그 차이 아닙니까? 테슬라 20만 대 파는데 시총이 도요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주가가 시총이 높다는 건 자본이 그만큼 그걸로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고 주식이라는 건 미래를 보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 회사는 되고 이 회사는 안 되겠다는 것을 주식으로 판명을 해주는 거죠. 전기차, 수소차 진영과 내연차의 격차는 아직도 대수나 이런 걸로 보면 아직도 많죠? 그건 뭐 당연히 상대가 안 되죠. 그것도 여기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저기 어? 제가 사실 아까 테슬라 얘기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런 답변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평가 아니냐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습니다.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라고 자꾸 있고요. 고평가라는 개념을 당장 지금 또는 내년 내부년 이러면 고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강력한 전환 트랜지션의 이 세계가 제가 봤을 때는 2050년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갈 것 같거든요. 2050년? 제가 2050년을 말씀드린 이유는 주식도 다 했을 때는 저 기준으로 보면 2050년에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목표가 그래요. EU의 목표가 2050년 탄소 배출 넷째로 순제로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아마 바이든이 당선되게 되면 미국은 아마 조금 더 당길 것 같아요. 바이든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탄소 배출 제로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이랬거든요. 갑자기 바뀌었다군요. 최근에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차트 좀 볼까요? 이 차트 보시면 거기 좌측에 있는 게 시가총액이고요. 니콜라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만 테슬라도 그렇고요. 우측에 있는 게 각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대수입니다. 올해 테슬라가 많이 생산해야 50만 대 정도 생산하고요. 많이 는 거죠. 작년도 30만 대이거든요. 니콜라는 제로지 않습니까? 생산대수가 근데도 시가총액이 니콜라 많이 빠졌지만 시반 2, 3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이제는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이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당장을 보면 고평가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2050년 기준으로 모든 탄소배출을 다 제로로 하겠다는 전략이면 효과가 2035년부터 옵니다. 내구기간이 있으니까요. 차가 신차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안사죠. 그렇죠. 보통 그래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신차기준 전기차 수소차를 하는 기준이 2030년대 후반에서 2040년대 초반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글로벌 전기차 비중이 지금 작년에 한 2% 정도 됐고요. 올해 유럽은 좋습니다만 글로벌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십몇 년 동안에 100%로 다 바뀐다고 가정을 하면 매우 싸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EU가 그것을 확정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2050년에 탄소배출 제로를 하기 위해서 EU가 12페이지를 보시면 EU 신임 집행부가 발표한 이런 주요한 정책들입니다. 여러 가지 보시면 제일 일본에 2050년까지 클라이밍 뉴트럴 탄소배출 넷제로 순제로 라고 하는데요.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전체를 다 완전히 제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탄소야 우리 말만 해도 나오는 건데 우리가 생산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생산 그렇게 나오는 다른 걸 더해서 상세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라서 실제로 우리가 타는 차 그리고 우리가 쓰는 전력 이런 것들은 100% 다 탄소배출 제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5번에 보면 탄소 국경 세라는 게 있죠. 이거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별로 많이 못 들으셨을 건데 아마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탄소 국경 세 탄소 국경 세 입니다. 그게 뭐냐면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에서 제조하는 물품들에 있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스토리가 재미있는데요. 한 2, 3년 전부터 이걸 도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후에서 많은 합의가 토론이 있었어요. 독일이 반대를 했죠. 독일이 수출 국가다 보니까 무역장부 우리도 피해봐 그랬는데 신임지평부가 딱 들어서면서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울슐라라는 신임지평위원장은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데 독일이 이렇게 들고 나오는 이유는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세계의 산업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환경부 쪽 분들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이걸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든 제품 중에서 포스코가 만드는 자동차 강판 니네는 한국에서 만드는 탄소 합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못 받겠는데 팔려면 관세 매겨서 들어오시든지요.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WTO 위반이고 또는 파리협약에도 그런 규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EU의 전략은 전 세계로 이거를 쫙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우리나라와 같이 FTA에 되어 있는 국가들 국가들 대상으로 개별 개별로 산업 산업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걸 막을 방법이 재소해도 5년 10년 걸리는데 그렇죠. 그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36페이지를 보시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소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스웨덴의 사브라는 최대 철강사 얘기입니다. 사브하면 여러분 항공기 기술로 만드는 차 생각하시는데 사브 그룹이죠. 거기가 이 회사가 이제 2045년부터는 철강을 만들 때 코커스를 이용하지 않고 수소로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얘보다 조금 작은 회사가 최근에 수소를 이용한 철강석 생산을 해서 퀄리티가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그러면서 이 사브도 우리도 10년 앞당기겠다. 수웨덴에서 그래서 2035년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냈죠. 그러면 이 회사뿐만 아니고 티센크룹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많은 철강 회사들이 앞으로 알셀럴 미탈이라든지 이렇게 다 바뀔 거죠. 당연히. 그러면 가격은 우리 업체들이 낮겠지만 과연 써줄까요? 유럽의 수요자들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안 쓸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많은 업체들이 이런 동일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스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얘기를 3년 전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이들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네. 같은데 계속 디젤타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발표를 하면서 지금 매우 빨리 그런 것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도 마찬가지로 기술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기업들 한국 업체들은 얼만큼 지금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해외 기준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한의원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업체들이 잘합니다. 현대기아차에 전기차를 만드는 능력도 좋고요. 이미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전기차 판매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현대기아차가 5위 정도를 달성을 했거든요. 39페이지 슬라이드에 있고요. 39페이지입니다. 배터리는 우리 업체들이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ATL 중국 정부의 비유가 없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잘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체들이 지금 300조 이상의 수주를 받은 상태라서 전기차 부분은 당연히 잘하고요. 수소차 는 42페이지에 관련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수소차가 요즘 보면 현대차 주가가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수소차의 가치가 묻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도요타보다 조금 떨어졌었죠. 원래 미라이 그렇죠. 미라이의 수소차가 먼저 나왔고 우리보다 수소차를 훨씬 더 우리가 안 하는 중간 공백기간에도 열심히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부가 많이 밀어주고 현대차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면서 이제는 도요타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반 발작 정도는 앞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핵심 아이템들을 다 국산화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는 어쨌든 핵심 MEA 멘브레인 부분을 고호사로부터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수소트럭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니콜라가 지금 이러니 저러니 해도 10조가 넘잖아요. 시청이 설계도만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현대는 사실은 이미 수출을 했고 선적을 했죠. 선적을 했고 선적도 할 거고 김세훈 전문님 김세훈 전문님께서 왜 주행거리가 400km밖에 안 되냐 에 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나는 그 의미가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있네요.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죠. 우리가 400km를 400km의 수소트럭을 납품한 것은 우리가 기술력이 딸려서가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왜 이게 스위스에서 주로 쓰이는 건데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 필요 없다. 400km 정도면 우리가 적합하다. 충전이나 이런 쪽이 조금 더 편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에 기존에 수소연료전지 두 개를 붙였는데 기존에는 이걸 700바 압력이 수소용기 탱크가 그런데 이걸 350바로 낮춰서 일부러 일부러 낮춰서 두 개를 붙여서 줬다. 만약에 700바 넥소와 같은 압력이라면 800km 이상의 주행거리가 나왔을 것이다. 다만 거기서 말씀하신 게 아직은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인버터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돼서 가격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니콜라는 아직 수소 트럭에 대해서 껍데기 프로토타입만 보여줬지 이걸 명확하게 자기들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세선 설비도 없고 라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차의 수소차 스토리는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수소라든지 전기차 일부 지역적인 얘기만 시간관계상 합니다마는 많이 따라온 데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처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차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는 기술의 확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런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양광은 사실은 기술적인 격차는 없습니다. 거의 태양광은 이제는 완전히 규모의 경제 싸움이라서 누가 훨씬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이죠. 우리 업체들은 사실은 따라가기 벅찬 상태고요. 다만 한화 정도는 충분히 글로벌 반열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제일 크게 오래했죠.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금 중국의 탑랭커들에 비해서는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가격 때문에 캐파가 워낙 커지면서 그런 상태고요. 풍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풍력은 우리 업체들의 기술적인 능력이 아까 제가 영국 보여드리면서 이미 퍼스트 라운드에 들어간 게 오메가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해상풍력 터바인은 8에서 12메가 15메가 짜리도 지금 프로토타입이 개발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업체들이 인재 8메가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준이 좀 낮은 상태이죠. 다만 이제 좋은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모든 부품 회사들이 다 있습니다. 풍력에 풍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베스타스도 그렇고 글로벌 지멘스도 그렇고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우리 부품을 받으려고 우리 부품을 쓰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조금만 정부가 코디네이션을 잘하면 우리가 이 풍력의 기지로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사실은 단기간에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게 많이 늦어진 거죠. 아까 제가 그림에 보여드린 대만의 케이스였다면 우리도 사실은 동일한 시점에 문 대통령이 302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2기가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게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대만보다 어떻게 보면 전혀 늦지 않았는데 대만은 지금 웬만한 제조업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서 해상풍력이 완전히 전진기지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한병화 위원과 한 30-40분 정도 40분 어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개념도 좀 일찍 알았고 풍력과 태양광과 원전의 어떤 효율의 문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한병화 위원만큼은 고민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 입장이니까 이해가 좀 빠를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여주시고 숫자를 보여주시고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아마 오늘 채팅창에 들어가시는 만 6천 만 7천 분 또 많을테면 만 8천 분 되셨던 분들도 상당히 이해를 하셨던 것 같고요. 구수지 서마리에 뭐 해야 됩니까? 깨어야 모베지 뭐 그렇잖아요. 문제제기는 오케이 알겠고요. 광고 두 개만 듣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 대한 얘기를 한 20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이니까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족과 더 가까워진 요즘 당신의 금연생활은 안녕하실까요? 담배에 포함된 4천종이 넘는 유해성분은 아무리 씻고 열심히 관리해도 여전히 몸속에 남아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당신의 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흡연으로 쌓인 유해성분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진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금연을 결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결심을 위해 비 리베르 때에서 단계적인 금연을 돕는 금연 보조제를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비 리베르 때를 검색하시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세요. 경제의 신과 함께 공익광고 캠페인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있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남편이의 준비했는데 제가 더 좋아요. 흑삼전탕 한번 먹어보면 절대 못 잊어요. I'm a big fan of 흑삼전탕 해썹은 최초 무항생제는 기본 흑염소농장 국내 유일 스타팜 농장 농림부 장관상까지 받은 초방리농장의 흑염소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흑삼전탕 제가 잊어버릴까봐 여러분께 광고를 하나 드리는데 저희 스텝에서 카톡을 보내놨네요. VOD로 하반기 투자전략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 저희가 8월 1일 날 아마 오픈한다라고 공지가 나갔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것부터 빨리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중으로 볼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안에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광고 문자를 SMS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호 의원과 더 마저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업체들 그러면 이거 잘만 활용하면 그 업체들도 기회고 그 업체들이 기회를 얻는다면 우리 투자자들도 잘만 맥락만 잘 짚어내면 전혀 새로운 기회를 또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뉴 에너지 월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수용도가 많이 아직은 낮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사실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진입을 해서 실제로 설득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런 새로운 에너지 산업 중에서 수소 하나를 제외하면 다른 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리더십을 크게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 리더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풍력을 예를 들면 풍력발전기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일단은 반대를 하고 봅니다. 왜 우리 지역에 이게 시끄러운 풍력발전기를 꽂냐. 태양강도 마찬가지죠. 태양강도 뭐 하려고 보면 뭐 눈부심이 있다든지 전자파가 있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뭐 되기도 하고요. 또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우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다른 국가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요. 매우 느립니다. 근데 이게 2010년 정도였다면 사실은 조금 느려도 우리가 좀 갈등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해소하면서 터전을 닦아 놓은 그런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이제는 해외 쪽은 준비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준비가 다 끝나서 수소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럽에서 하는 수소는 그린 수소다. 그린 수소고 이 그린 수소를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이유는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마련이 됐기 때문에 29페이지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유럽은 해상풍력에 대단히 강하고요. 그리고 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의 성장을 갖다가 끌어당기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 수소를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친구들의 이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독일만 하더라도 50%가 넘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거 보시면 OECD 국가에서 우리 또 꼴찌 했잖아요.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스피드 있게 이것들을 재생에너지든 전기차든 무엇이든 전환을 해서 산업계 전체에서 탄소 배출을 빼는 것을 빨리 하지 않게 되면 이제 그 위험이 점점 더 빨리 닥친다는 거죠. 그린 소환이다. 그렇죠. 그러려면 누군가가 이것을 총대를 매고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아직은 조금 느린 면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제가 기대하는 것은 어쨌든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한 당이 한 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빠르게 입법을 하면서 산업들을 견인하게 되면 속도 좀 빨라질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정부도 그린 유디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일단 민주당 자체가 총선할 때 탄소 배출 제로를 하기 위해서 그린 유디를 전면에 내세우겠다 얘기를 했고 지금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라서 그런데 그분들은 이번에 사실은 만약에 이런 뚜렷한 성과가 앞으로 4년 내에 하지 못하면 매우 큰 비난을 받을 거예요. 절대적인 사실은 절대 반지를 끼고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산업별로 다들 좀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IT뿐만 아니고 우리 우리 한유의 투자의 관점에서 가장 그래도 가장 핫한 데 어디입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 권역이 많잖아요. 차 쪽도 있고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또 무슨 다른 어디가 제일 먼저 보여요? 그거는 슬라이드 20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요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슬라이드 20페이지 보시면 바이든의 공약이 나와있죠. 나와있는데 자기가 당선되면 요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다 좀 외우셨으면 외워라 아주 유용하실 것 같아요. 되게 쉬워요. 고3 때 이후에 처음 들어 외워라 목표가 딱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잖아요. 당선되면 파리협약에 바로 재가입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했던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다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력 전력에서는 2035년까지 미국에 쓰는 모든 전력을 탄소 배출 제로로 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 부분에서는 2030년부터는 신축 건물에서는 100% 탄소 배출 제로 그리고 교통 부분에서는 캘리포니아식 강력한 탄소 배출 규제를 도입을 할 거다. 그래서 5년 안에 스쿨버스 50만 대 그리고 연방정부 차량 300만 대를 전기차 수소차를 바꾼다. 스쿨버스 50만 대 전기차 수소차?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차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관리는 사람이든 비포앤에프터로 나뉩니다. 몇 년도까지 저는 스쿨버스가 제일 와닿았는데 몇 년도까지 스쿨버스는 5년이에요. 5년이네? 5년이고 이걸 위해서 4년 동안 저번에 말씀드린 2조 달러를 투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바이든이 경선 과정에서는 10년 동안 1.7조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훨씬 더 페이스가 빨라진 4년 동안 2조 달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전기차 수소차든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린 산업이 급성장하는 그런 이제 가 될 것이고요. 거기 우측의 차트를 보시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의 그게 발전 원별 발전 캡파거든요. 지금은 유틸리티 스케일 발전소에서 쓰는 양 기준으로 보면 약한 1100기가와트 정도가 있는데요. 천연가스가 477으로 제일 많고요. 석탄 재생에너지 이런 순위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 수력 이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발전원이 다 재생에너지를 바뀌어야 됩니다. 천연가스하고 석탄만 하더라도 거의 700기가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발전 효율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700기가의 컨벤셔널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2배 내지 3배를 곱해야 됩니다. 1400기가 혹은 1400기가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15년 동안 이기 때문에 연간 100기가 정도 이상의 재생에너지가 설치가 된다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연간 100기가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년에 미국의 풍력, 태양광, 호황의 기준이 각각 10기가입니다. 그러면 20기가면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이 아 호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의 목표를 내려면 100기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초호황이네 초호황 대박이네 대박 정도도 아니고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목표를 세운 거죠. 세운 거고 또 재미있는 거는 바이아메리카를 여기다 했죠. 바이아메리카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을 주로 써라 하고 그렇게 공약에 나옵니다. 그렇게 바이든이 했던 이유는 트럼프의 공격을 막기 위함이죠. 트럼프도 동일하게 하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그레이 산업들을 육성하면서 바이아메리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린 산업을 하면서 바이아메리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진입을 배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관련된 재생에너지든 전기차든 수조차든 아마 그날은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월 3일이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11월 4일 날 발표놔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고객들 펀드메니저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죠. 11월 3일 전까지는 만약에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지고 가시라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하정과는 안 치겠지. 안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레임더 없이 갈 수 있는 기간은 이제는 한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뒤로 되면 어차피 다 이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바뀔 것이고요. 되면 그거는 난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조정시 매수 그리고 계속 가져가시는 바이아메리카 바이아메리카 바이우서에 하면 해상폭력이니 태양광이니 전기차니 수소차니 미국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미국 주식들입니다. 미국 주식들인데 그런 관련 ETF나 그렇죠. 이제 그다음으로 좋은 주식들은 한국 주식들이죠. 한국 주식이 우리 업체들도 거기에 많이 진입을 해 있고 배터리 업체들도 다 진입해 있잖아요. 그리고 풍력 관련 회사들도 거기에 이제 CSB인데도 좀 있다가 진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도 대부분 다 그쪽에 진입할 예정이라서 좋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강화, OCI, LG, 현대 이런 회사들이 현지화합니까? 현지화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캡팡 안 들리면 되는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글로벌 리프 했을 때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 업체들이 상당히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 점을 명심을 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개별 종목단에서 이 그린유들에 관련된 수소, 풍력, 태양광 이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가 좀 오마시팅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이죠. 그리고 이 그린산업 대한민국 그린산업에 이해되어야 된 특성이에요. 과거에는 해외에 관련된 주식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스테드 업체 중에서 올스테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올스테드가 이제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개발업체입니다. 개발업체인데 이 회사가 2016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로 주가가 단 한 번도 후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10조 정도인데 시가총액이 70조입니다. 엄청났죠. 엄청난데 4년 5년 가까이 이 회사는 꾸준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 중에도 제가 이제 CS윈드 리포터를 쓰면서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 고객이니까 고스테드가 거기에 납품을 하고 같이 가는데 얘만 못 간다는 얘기를 아마 제 예전 리포터를 찾아보시면 아마 골백 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게 못 간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 회사만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은 없고 해외에서만 있으니까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을 사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으니까 그 주식의 가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때가 되면 그걸 다 알게 되는 날이 오면 단기간에 급등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였었어요. 지금은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주가들은 많이 올랐지만 우리 관련된 업체들이 어떤 허황되게 너무 버블로 오른 게 아니고 이제 늦게 그나마 늦게 이제 깨이면서 그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매니저들이 한병화 의원 요즘 많이 찾죠.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더 많이 찾죠. 네 그렇죠.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그린 뉴딜이고 이 그린 산업이 우리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유럽에서 불붙어서 우리 왔고 미국까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몇 종목이 예시로 우리 한병화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매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소형 종목이나 포함해서 종목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고서도 또 재무제표라든지 사업보고사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는지 잘 판단해 보시고 그냥 우리 한병화 의원이 언급했다고 그냥 뭐 또 비싼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시간을 두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스완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는요. 오늘 저녁에 저희 페이지2 앱에 들어가시면 시내 자료실이라는 그 뭐 아이콘이 있거든요. 버튼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굉장히 긴 리포트인데 부분적으로 차트도 보여드리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시간을 두시고 정독하시면서 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질문도 남겨주시면 제가 한병화 의원께 또 전달해서 또 다음 순서 때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진영의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산업군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인 것 같네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단하기 힘들 때는 평균을 따라가면 되는 판단하기 일을 때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면 그게 명백한데 알겠습니다. 자 그린 스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리포트를 읽어보십시오. 한병화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한 번쯤은